둘, 셋! 기분좋게 해드릴게요! 네이츠입니다! 안녕하세요! 오! 반갑습니다! 저희가 7개월 동안 준비할 기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각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우리 멤버들끼리 연습하면서도 더 돈독해지고 팀웍이 더 잘 맞아진 것 같아서 이번 활동이 저는 더 기대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우리 선샤인씨 다리를 다쳤다고 들었어요 네 아니 어떻게 괜찮으신 거예요? 이 자리 함께 해주셔도 괜찮아요? 아 네 제가 열심히 또 치료 중에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시고 또 회사 가족분들께서도 제 치료에 힘써주셔서 지금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무대는 아무래도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아 네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당분간은 좀 활동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소견이 있어서 오늘 무대는 좀 아쉽지만 함께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빨리 나아서 무대에서 곧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샤인씨는 또 특유의 밝은 미소가 있잖아요 네 긍정의 힘으로 금세 훌훌 털고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번 세 번째 싱글 앨범 네이처 월드 코드 M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네이처 월드 코드 M은요 네이처 월드 코드 A에 의한 네이처 월드 프로젝트의 두 번째 앨범으로서 쿠시 작곡가님과 이단 엽차기 작곡가님이 함께 참여해주셨고요 보다 세련된 음악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매력이 더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 많이 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변화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? 음 네이처가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막 에너지 넘치고 빨랄한 모습을 주로 보여드렸다면 아 바지에 톡톡 터졌죠 네 이번 앨범에는 퓨어 섹시 컨셉으로 180도 이미지 변신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이처의 청순하면서도 파격적인 네이처의 변신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